안녕하세요. 미주시론 대학의 미준입니다. 6월 30일 오늘의 미주시뉴스를 시작합니다. 즐거운 금요일이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저는 여러분들 덕분에 조금 더 기분 좋게 이번 달의 마지막 금요일을 즐기고 있는데요. 어제 미준 패밀리 멤버십이 런칭이 됐잖아요. 그리고 단 하루 만에 지금 이미 100분이 넘는 분들께서 멤버로 가입을 해주셨습니다. 정말 열심히 준비해왔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굉장히 좀 뿌듯한 마음이 들고요. 많은 분들께서 이미 가입을 해주셔서 즐거운 마음 가지고 미준 패밀리 멤버십 열심히 진행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선택해주신 분들 절대 실망하지 않게요.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들 투자에 도움될 수 있는 정보 가득 채워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덧붙여서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요. 미준 패밀리 멤버십이 런칭이 됐지만 미준 유튜브 채널은요. 예전과 변함없이 여러분들께 꼭 필요한 정보 취합해서 매일매일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꼭 필요한 분들만 가입하셨으면 좋겠고요. 여기 보시면 이제 미준 패밀리 커뮤니티 멤버십 홍보 영상이 있습니다. 아직까지 시청하지 않으신 분들은요. 한번 좀 시청해 보시고 여러분들께 필요한 프로그램인지 한번 판단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들께서 만들어주신 즐거운 금요일 오늘의 미국 주신뉴스 바로 시작합니다. 어제 미국 증시 시황부터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3대 지수 중에 가장 분위기가 좋았던 것은 다우전스고요. 0.80% 상승했습니다. S&P 500이 플러스 0.45, 나스닥은 횡보하면서 마무리가 됐고요. 자 어제 시장의 분위기를 좀 정리를 해보면요. 메가테크 기업들보다는 작은 소형주들이 좀 힘을 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요. 자 성장주들의 움직임은 따라서 괜찮았습니다. 조비에이비이션이 11.38% 추가적으로 올라가면서 이틀 내내 랠리를 거듭했고요. 루시드가 플러스 7.17, 스테미 플러스 6.39, 차지포인트 플러스 3.95, 올린 플러스 3.43, 오픈도 플러스 2.51, 코인베이스 플러스 2.37, 벨로톤 플러스 2.19, 업스타트 플러스 1.92, 리벤드 코퍼레이션이 플러스 1.74, 마지막으로 인투이티브 서지칼이 1.65% 올라가면서 성장주들 중에 가장 좋은 추세를 보여줬고요. 자 다음은 메가테크 기업들의 분위기를 좀 살펴보면요. 두 종목만 상승을 했습니다. 테슬라가 0.49% 올라갔고요. 애플이 0.18% 추가적으로 상승하면서 정말로 시가총액 3조 달러가 눈앞에 지금 펼쳐지고 있습니다. 자 다음은 떨어진 종목을 볼 텐데요. 마이크로소프트가 마이너스 0.24, 넷플릭스 마이너스 0.37, 엔비디아 마이너스 0.72, 아마존 마이너스 0.88, 구글이 마이너스 0.88, 마지막으로 메타 플랫폼즈가 1.32% 떨어지는 추세를 보여줬습니다. 어제 미국 증시에서는 블루칩 기업들이 모여있는 다우존스가 가장 강력한 추세를 보여줬고요. 테크 주식들이 모여있는 나스닥은 횡보를 했잖아요. 자 그 이유를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제는 미국에서 굵직굵직한 경제 지표들이 발표가 됐는데요. 그 내용 때문에 주가가 그렇게 움직였다. 이렇게 설명이 가능합니다. 자 일단 첫 번째 경제 지표는요. GDP 성장률입니다. 자 어제 1분기에 대한 세 번째 에스티메이 발표가 됐는데 2.0이 찍혔거든요. 자 이야기를 좀 드려볼까 합니다. 자 미국에서는요. GDP 성장률을 세 번에 걸쳐서 발표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세 번째 에스티메이이라고 나와 있는 거고요. 자 일단 분기가 끝나자마자 첫 번째 예상치를 발표를 하고요. 중간에 한 번 수정을 해서 두 번째 발표, 그리고 나서 세 번째 발표하면서 확정을 짓거든요. 자 어제 1분기에 대한 세 번째 에스티메이 발표가 됐다. 이렇게 이해가 가능하고요. 자 미국의 디파트먼트 오브 커머스, 우리가 상공부라고 보통 부르죠. 자 상공부에서 발표를 하기를 미국의 GDP 성장률이 작년 대비 무려 2.0%가 나왔습니다. 뭐 지금 미국 경제가 리세션에 빠져든다. 뭐 경제에 대한 굉장히 어려운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2% 성장률은요. 굉장히 높은 성장률이거든요. 따라서 그것 때문에 어제 다우존스의 블루칩 기업들이 힘을 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2.0%가 얼마나 좋은 수치냐면요. 컨센서스는 1.4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컨센서스에 비해서 0.6%포인트가 추가적으로 나온 거고요. 자 그리고 두 번째 발표된 내용은 1.3에 불과했습니다. 따라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GDP를 세 번에 걸쳐서 발표를 하는데 두 번째 발표할 때는 1.3%에 불과했던 것이 2.0으로 대폭 상향 조정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2022년 4분기 지난 분기는 2.6이었기 때문에 그거보다는 다소 주춤한 모습을 보여주긴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 두 번째 수정치에 비해서 세 번째 발표 내용이 왜 이렇게 많이 좋아졌는지 이 부분이 굉장히 궁금하잖아요. 자 여기 나와 있습니다. 업워드 리비전. 따라서 어떤 부분이 상향 조정됐냐면 일단 수출에 대한 수치가 굉장히 좋아졌다라고 말을 하고 있고요. 자 두 번째로 컨수머 스팬딩이 나옵니다. 자 GDP 계산법을 다시 한 번 좀 여러분들과 공유하고 싶은데요. GDP 계산법 굉장히 쉽습니다. 민간, 민간 그리고 이제 공공 부분이니까 정부, 정부 그리고 나서 수출, 수입 이렇게 하면 되거든요. 여섯 가지가 들어가는데 첫 번째 이제 민간, 민간 부분은 민간에서 얼마나 돈을 많이 썼는지 소비 그리고 민간의 투자 자 다음은 이제 정부잖아요. 정부는 소비라고 안 부르죠. 정부의 지출 그리고 정부의 투자 자 마지막으로 전체적으로 수출이 얼마였고 그리고 수입이 얼마였는지 수출은 더하고요. 수입은 뺀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얘기하기를 수출이 늘었다고 얘기하죠. 따라서 GDP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쳤고요. 또한 민간 부분의 스팬딩, 지출이 늘었다라고 이해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아직까지도 우리 같은 소비자들이 돈을 많이 쓰고 있다. 굉장히 긍정적인 소식이죠. 자 그리고 여기 보시면 부분적으로 offset이 됐다. 그 얘기는 마이너스 영향을 받은 부분도 있다고 합니다. 자 다운로드 리비전이니까 약간 하향 조정된 부분도 있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요. Non-Residential Fixed Investment다. 그 얘기는 이제 민간 부분의 투자가 약간 줄어들었고요. 두 번째로 Federal Government Spending이니까 정부의 지출 역시도 두 번째 수정치에 비해서는 다조 하향 조정됐다. 이렇게 이해가 가능합니다. 자 한 가지가 더 나오는데요. 바로 수입입니다. 수입 같은 경우는 이제 마이너스 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자 그런데 수입이 지금 Revised Down이니까 전에 비해서 하향 조정된 거죠. 따라서 GDP 성장률에는 긍정적인 영향을 끼쳤다. 이렇게 이해가 가능합니다. 자 그리고 어제는 GDP 성장률뿐만 아니라요. 1분기에 대한 PC Price Index, PC 물가 지수 역시도 발표가 됐는데요. 자 작년 대비 4.1% 상승하면서 컨센서스는 4.2%였기 때문에 기대보다 낮은 수치가 발표가 됐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발표가 됐을 때는 4.2%였기 때문에 이거보다도 하향 조정된 거죠. 자 다음은 코어 PC입니다. 자 여러분들 참고로요. 코어 PC가 근원 PC라고 부르는 거고요. 연준에서 가장 선호하는 경제 물가 지수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1분기에 코어 PC 프라이스 인덱스는 4.9% 올라갔습니다. 자 시장의 기대치는 5.0% 이었기 때문에 0.1% 포인트 하향 조정된 거죠. 자 그리고 지난번에 발표했을 때도 5.0% 이었습니다. 자 따라서 GDP는 상향 조정되고 물가는 하향 조정됐잖아요. 따라서 두 부분 모두 주식시장에는 굉장히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발표가 됐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고요. 자 다음은 디스포저블 퍼스널 인컴입니다. 뭐 한국어로 해석을 하자면 가처분 소득 이 정도 되겠죠. 자 개인들의 가처분 소득은 587.9 빌리언을 만들어냈고요. 따라서 12.9%나 올라갔습니다. 따라서 괜찮죠. 자 그리고 26.4 빌리언이 저번 두 번째 전망치에 비해서 상향 조정됐다. 이 부분도 긍정적이고요. 자 다음은 앞에 리얼이 붙습니다. 가처분 소득인데 가처분 소득에 리얼이 붙으면요. 물가를 반영한 겁니다. 인플레이션을 반영했을 때도 작년에 비해서 8.5%나 올라갔고요. 자 그리고 저번에 발표했던 두 번째 전망치에 비해서는 0.7% 추가적으로 상향 조정됐다. 이렇게 이해가 가능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퍼스널 세이빙 개인의 저축 현황도 발표가 됐고요. 자 1분기 동안 840.9 빌리언이 저축이 됐습니다. 그 수치는요. 지난번에 발표했던 두 번째 에스티메잇보다 11.6 빌리언이 늘어난 수치고요. 자 그리고 세이빙 레이 같은 경우는 1분기에 4.4%를 기록하면서 전반적으로 굉장히 좋은 수치들이 골고루 발표가 됐습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요. GDP 성장률은 생각했던 것보다 굉장히 높죠. 자 그리고 전반적으로 물가는 조금씩 하향 조정됐죠. 따라서 그 얘기는요. 주위 시장이 굉장히 원하는 모습이죠. 물가는 잡히고 경제는 아직까지 탄탄하다. 이러한 소식을 보이면서 지금 다우존스가 크게 상승할 수 있었다. 이렇게 정리가 가능합니다. 자 또 한 가지의 경제 지표가 발표가 됐는데요. 바로 이니셜 잡리스 클레임입니다. 자 미국에서는 매주 목요일 신규로 실업수당을 신청한 건수가 발표가 되잖아요. 자 그런데 이 신규 실업수당 건수가 굉장히 좋은 추세를 나타냈습니다. 자 이니셜 잡리스 클레임 신규 실업수당 신청 건수고요. 자 26k가 지난주에 비해서 줄어들었다. 그 얘기는 지난주에 비해서 무려 2만 6천 건이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발표 내용이 23만 9천 건이고요. 지금 시장에서 기대했던 것은 26만 6천입니다. 따라서 기대에 비해서 현저히 낮은 수치가 보고가 된 거고요. 지난주에 비해서 2만 6천 건이 줄어들었다. 이렇게 지금 디파트먼트 레이버 노동부에서 발표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 컨튜닝 잡리스 클레임 따라서 신규가 아니라요.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실업수당을 받고 있는 사람들의 숫자는요. 1.742밀리언입니다. 자 그런데 기대했던 것은 1.765거든요. 따라서 기대치에 비해서 지금 계속해서 실업수당을 받는 인구도 줄어드는 거죠. 자 반면 지난주에는 1.761이었기 때문에 지난주에 비해서도 실업수당을 신청하는 사람들의 숫자가 줄어들었다. 자 이 얘기는요. 노동시장이 아직까지도 너무나 강력하다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경제적으로는 굉장히 좋은 효과를 발휘하겠죠. 하지만 경제에는 좋지만 문제는 금리 인상에는 그렇게 좋지 않을 것 같습니다. 노동시장이 조금 잡혀야 그래야 이제 기준금리의 상승이 멈출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요. 연준 입장에서는 사실 두 가지 미션 중에 노동시장을 걱정할 필요가 없어지는 거죠. 따라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두 가지 미션 중에 지금 프라이어리티, 그들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역시 아직까지는 인플레이션이다. 따라서 다가오는 미래에 지속적으로 기준금리의 상승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우리가 예상을 해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한 가지 현상이 일어났는데요. 여기 나와 있습니다. 자 금리가 지금 상승하고 있다. GDP가 리비전되면서 따라서 GDP, 경제성장률이 지금 상향 조정됐잖아요. 따라서 미국 경제가 굉장히 탄탄하고 또 노동시장도 탄탄하죠. 따라서 금리가 올라가고 있습니다. 자 채권의 금리가 올라가게 되면요. 아무래도 이제 먼 미래를 보면서 투자하는 테크 주식한테는 안 좋은 영향이 끼칠 수밖에 없죠. 자 그렇기 때문에 테크 주식이 어제 전반적으로 다우존스에 비해서는 약한 추세를 보여줬다.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레이시, 금리가 상승을 했다. 점프를 했다는 것은 많이 올라갔다는 거죠. 자 여기서 얘기하는 금리는 국채 금리를 얘기합니다. 자 1분기에 GDP 데이터가 발표된 이후에 너무나 뜨거운 경제 상황 때문에 레이시 올라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10년짜리 트레저리, 트레저리가 이제 국채죠. 10년 국채 금리는 지금 14 베이시스 포인트나 올라가면서 3.85까지 치솟았고요. 자 2년짜리 국채 금리는 15 베이시스 포인트나 올라가면서 4.86을 기록했습니다. 따라서 지금 현재 경제는 너무 단단하고 또 노동시장도 뜨겁기 때문에 계속해서 기준금리를 올릴 가능성이 높다. 그렇기 때문에 기준금리의 상승을 기대하면서 지금 채권의 금리가 급상승하고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죠. 자 한 가지 더 볼 수 있는 부분은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단기의 국채 금리는 4.86인데 장기의 국채 금리는 3.85잖아요. 따라서 아직까지도 굉장히 오랫동안 지속되고 있는 장단기 국채 금리의 역전 현상이 지속되고 있다. 따라서 이 얘기는요. 리세션이 조만간 찾아올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까지 계속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하지만 어제 발표된 GDP의 내용이 따르면 아직까지도 리세션의 기미는 보이지 않는다. 이렇게 마무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제가 이틀 전 보내드렸던 오미주 방송에서 테슬라의 슈퍼차저 네 번째 고객이 확정됐다라는 반가운 소식을 여러분들께 공유해 드린 적이 있습니다. 자 그때 슈퍼차저 네 번째 고객 이름은 볼보였죠. 자 그런데 오늘 다섯 번째 고객이 확정이 됐습니다. 바로 폴레스타 오토모티브고요. 자 어느 정도 예상이 됐던 일이긴 합니다. 자 왜냐하면 폴레스타는요. 볼보한테 인수가 된 기업이거든요. 따라서 볼보가 들어갔기 때문에 폴레스타 역시 따라가는 횡보를 보인다. 이렇게 우리가 정리를 해볼 수가 있고요. 자 여러분들 참고로 볼보 같은 경우는 중국 기업한테 인수가 됐기 때문에 공식적으로는 중국 기업이라고 봐야겠죠. 하지만 아직까지 본사는 스웨덴에 있고요. 공장만 중국에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어쨌든 폴레스타 오토모티브가 지금 사인을 했다. 테슬라와의 파트너십을 결성을 해서 지금부터는 슈퍼차저 네트워크를 이용할 수 있게 됐다. 이런 기사 내용입니다. 조금만 더 보시죠. 폴레스타 오토모티브가 발표를 어제 했고요. 자 그래서 지금 딜을 성사시켰다. 잉크로 지금 사인을 했다라고 나와 있죠. 자 테슬라의 NACS 방식 노스 아메리칸 차징 스탠다드를 적용한다라고 나와 있죠. 따라서 지금 미국 그리고 캐나다에 있는 모든 슈퍼차저를 폴레스타 드라이버들이 이용할 수 있다라고 확정이 된 사항입니다. 자 여기 밑에 보시면요. 계약 내용은 똑같습니다. 2025년부터는 이제 디폴트로 NACS 방식 차징 포트를 설치한다. 따라서 2025년부터 나오는 신차에는요. 이제 NACS 방식이 표준으로 들어간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여기 가운데 부분에 뭐라고 써 있냐면요. 이미 설치되어 있는 CCS 차저들이 있잖아요. 따라서 이런 CCS와 호환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향후 미래에 판매되는 NACS 방식의 폴레스타 자동차에는요. CCS를 이용할 수 있는 아답터를 추가해서 주겠다. 따라서 표준은 NACS고요. 이제 CCS는 선택이다. 아답터 줄 테니까 이용하고 싶으면 이용해라. 이런 식으로 계약이 성사가 됐습니다. 자 따라서 정말로 테슬라의 NACS가 이제는 표준이 되고 있다. 스탠다드가 되고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볼 수가 있고요. 자 그런데요. 테슬라의 슈퍼차저 관련해서 정말 중요한 뉴스는 앞에 폴레스타가 아니라 바로 이 기사입니다. 자 이 기사에 보시면 로이터통신이 보도하기를 폭스바겐이 테슬라와 지금 협상을 진행 중이다. 자 그리고 그 협상 내용은 차징 스탠다드에 관련된 것이다. 라는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요. 자 이 기사가 왜 이렇게 중요하냐면요. 크게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자 일단 첫 번째 폭스바겐의 위상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가장 많이 판매되는 차는 토요타죠. 자 그리고 두 번째가 폭스바겐이거든요. 따라서 전 세계 2위 기업인 폭스바겐이 테슬라의 슈퍼차저를 선택한다면 그 존재감이 다른 거죠. 따라서 게임은 끝난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고요. 자 그리고 두 번째가 더 중요합니다. 자 두 번째가 뭐냐면요. 폭스바겐은 이미 그들 자체적으로 충전 인프라를 구축해놨습니다. 자 그들에게는요. 예전에 이미 인수한 자회사가 하나 있는데요. 일렉트리파이 어메리카라는 기업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요. 일렉트리파이 어메리카는 CCS 방식의 충전 포트를 가지고 있거든요. 따라서 CCS 방식을 이미 이용하고 있고 충전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는 폭스바겐이 만약에 테슬라의 슈퍼차저와 파트너십을 결성한다면요. 그 얘기는 이미 테슬라가 대세다. 테슬라가 스탠다드다. 이걸 인정하는 셈이 되거든요. 따라서 이번에 폭스바겐과 테슬라의 협상이 어떻게 진행되는가.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정리가 가능합니다. 자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폭스바겐이 지금 협상을 진행하고 있고요. 노스 아메리칸 차징 스탠다드를 도입할 것인가 도입하지 않을 것인가 굉장히 많은 관심이 기추가 되고 있습니다. 자 폭스바겐 그룹 그리고 그들의 브랜드가 지금 현재 이베리웨이팅하고 있다. 평가하고 있다는 거죠. 따라서 지금 재고 있다라고 우리가 해석을 해볼 수가 있고요. 자 여기 일렉트리파이 어메리카가 등장합니다. 이게 바로 이제 폭스바겐이 가지고 있는 자회사고요. 자 이 일렉트리파이 어메리카는 이미 미국 캐나다 쪽에 850개가 넘는 차징 스테이션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차저의 수는 무려 4,000개 정도가 되거든요. 따라서 이번에 폭스바겐과 테슬라의 파트너십이 정말 결성되느냐 결성되지 않느냐는 지금 테슬라의 슈퍼차저의 미래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한 척도가 될 수 있다. 개인적으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앞으로 이 후속 기사가 발표되는 대로 여러분들께 공유를 해드릴 예정에 있습니다. 자 오늘은 전기차 차저 관련해서 기사 하나를 더 읽어드리고 싶은데요. 자 이번 기사의 제목을 보시면 미국 쪽에 있는 2B 차징 포트의 개수가요. 2027년까지 4배 정도 성장할 가능성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자 그 얘기는 단 4년 만에 이쪽 충전 시장이 4배 정도 확장된다. 엄청난 투자의 기회가 있다고 얘기하는 거죠. 자 이러한 내용을 발표하고 있는 기관은 우드 맥켄지고요. 우드 맥켄지는 원래 이제 브로커로 시작한 기업인데 최근에는 그 리서치 내용으로 굉장히 각광을 받고 있는 투자 자문회사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굉장히 유명한 투자 자문회사에서 지금 충전기업에 투자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자 그 내용을 한번 살펴보시죠. 자 미국 쪽에 있는 전기차의 차징 포트의 개수에 대해서 지금 전망을 하고 있는데요. 4배 정도 성장할 것이다. 따라서 지금 현재 수준에서 2027년이 되면 4배 성장하면서 1800만 개가 설치되는 그런 상황이 올 것이다. 굉장히 커다란 전망을 안겨주고 있고요. 우드 맥켄지라는 자문회사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급격하게 늘어날 것으로 기대되는 차저의 숫자 중에 많은 부분은요. 레지던셜 카타고리가 될 것이다. 그 얘기는 이제 주거용이라는 거죠. 따라서 다가오는 미래에는요. 누구나 차저를 집에 하나씩 설치할 것이다. 이렇게 이해해 볼 수가 있겠죠. 미국 같은 경우는 사실 주차장 앞에 그냥 설치하면 되기 때문에 굉장히 좀 구조적으로 잘 돼 있잖아요. 도시 같은 경우는 이제 아파트 주차장 같은데 설치가 되겠죠. 자 그리고 오버럴 레지던셜 마켓시어는 조금씩 떨어질 것이다. 따라서 거주용이 많이 늘어나긴 하는데 퍼블릭 쪽에 그리고 상업 쪽의 세그먼트도 굉장히 빨리 늘어나기 때문에 오히려 마켓시어 점유율은 떨어진다라고 얘기합니다. 따라서 전반적으로요. 상업용 뭐 거주용 할 거 없이 모두 다 일제히 지금 상승할 추세에 있다. 이렇게 우리가 기대를 해볼 수가 있는 거죠. 자 이번에 발표된 리포트에는요. 전기차 충전 시장에 따끈따끈한 업데이트 데이터가 실려 있었는데요. 자 아직까지도 테슬라 그리고 차지 포인트가 양대 산맥을 구축하면서 이 시장을 점령하고 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어느 정도인지 보시면요. 일단 DC, FC를 보시면 DC는 직류고요. FC는 Fast Charging을 얘기하는 거죠. 따라서 이 슈퍼차저를 얘기하는 겁니다. 슈퍼차저 같은 경우는 전체 시장의 61%를 테슬라가 가져가고 있고요. 자 그리고 차지 포인트는 46%를 가져가고 있는데 이거는 레벨2입니다. 레벨2라는 것은요. 이제 우리가 보통 교류라고 얘기하죠. AC 방식의 완속 충전을 얘기합니다. 자 구체적인 내용을 좀 여기 보여드리면요. 자 여기 나와 있는 수치는 2023년 6월 1일 기준입니다. 따라서 굉장히 따끈따끈한 그런 정보가 보도가 되고 있는 거고요. 자 일단 왼쪽에 있는 그래프는 DC, FC입니다. 슈퍼차저죠. Fast Charging 같은 경우는 1등이 테슬라. 단연 독보적인 존재감. 61%를 자랑하고 있고요. 자 2위를 보시면 Electrify America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폭스바겐이 가지고 있는 자회사죠. 자 세 번째가 2위이고 네 번째 4위에 차지 포인트가 올라가 있고요. 자 5위 기업은 쉘 역시도 충전에 뛰어들었다는 것을 우리가 간파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오른쪽에 보시면 레벨2입니다. 완속 충전 시장 같은 경우는 1위가 차지 포인트죠. 자 그런데 굉장히 재미있는 부분은요. 2위 역시 테슬라가 차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테슬라는 급속 충전뿐만 아니라 완속 충전에도 미국 쪽의 2위 기업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고요. 뭐 그 밖에도 우리가 알고 있는 블링크 차지가 4위에 랭키가 돼 있다. 이렇게 정리가 가능하겠죠. 따라서 이번 보고서에서 지금 알려주고 있는 부분은 뭐냐면요. 테슬라는 지금 차저 시장에서도 굉장히 독보적인 존재감을 가지고 있죠. 왜냐하면 DC에서는 1등 그리고 AC에서도 2등을 차지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앞으로 다가오는 4년 동안 이 시장은 4배 정도 성장하기 때문에 테슬라가 지금 차진 기업으로서도 굉장히 매력적인 투자처다. 이거를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외국의 바이든 정부는요. 지금 기후변화와 싸우기 위해서 앞으로 다가오는 2030년까지 새로운 차장의 50% 이상 최소한 50%를 전기차로 바꿀 것이다. 따라서 정부의 지원을 듬뿍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리고 밑에 보시면 이번에 우드 맥켄지 레포트에서 또 한 가지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해주고 있는데요. 최근에 발표 내용에 따르면 따라서 포드, GM 그리고 리비안이 등장을 하고요. 거기에 제가 오늘 전달해 드린 것처럼 이제 볼보, 볼보의 자외사인 폴레스타까지 등 등장을 했죠. 5개의 기업이 이미 테슬라의 차저를 이용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거기에다가 앞으로 다가오는 미래에 폭스바겐이 뛰어든다면 대세는 기울어진다. 자 여기 뭐라고 써 있냐면요. 테슬라의 NACS 방식 커넥터가 이제 스탠다드가 될 것이다 라고 예측을 해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보고서에는요. 테슬라의 가치를 다시 한번 재평가해주고 있는데 자동차 기업으로서가 아니라 충전 기업으로서도 엄청난 가치를 가진 기업이다. 다시 한번 확인해 볼 수가 있었습니다. 자 다음으로 준비된 기사는요. 최근 들어서 인공지능 최고 기업으로 거듭나고 있는 마이크로소프트 관련된 소식이고요. 자 이번에 소식도 굉장합니다. 인공지능으로 쇼핑 툴을 제공을 한다라고 나와 있는데요. 제가 봤을 때 엄청난 잠재력을 가지고 있는 새로운 테크놀로지입니다. 한번 읽어보시죠. 자 온라인 쇼핑은 굉장히 어려울 수 있다. 자 왜 어렵냐면요. 엄청나게 많은 초이스가 있잖아요. 요즘은 이제 상품이 넘쳐나기 때문에 어떤 걸 사야 될지 결정하기 위해서는요. 여기저기 옮겨다니면서 수많은 정보를 우리가 획득하고 왔다 갔다 해야 된다. 이렇게 우리가 정리를 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가 이제 이러한 어려운 일을 우리 대신 해준다라고 지금 나와 있고요. 자 내추럴리 아주 자연스럽게 해결을 해주는데요. AI 파워 따라서 인공지능으로 구동되는 쇼핑 툴을 빙 그리고 엣지에다가 설치를 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빙은 이제 마이크로소프트의 검색 엔진이고요. 엣지는 웹브라우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밑에 내려가서 보시면 총 3개의 툴을 이번에 동시에 출시를 하는데요. 자 첫 번째 툴은요. 바잉 가이드라고 부릅니다. 자 이 첫 번째 툴인 바잉 가이드를 통해서는요. 인공지능이 우리한테 보여주는데 스펙을 보여준다라고 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제 원하는 아이템이 있으면요. 비슷한 이제 아이템이 여러 개가 있겠죠. 비교 분석을 할 수 있게끔 쭉 열거를 해준다는 겁니다. 테이블의 형식을 띈다. 테이블은 이제 표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따라서 표를 그려서 우리가 스펙을 비교할 수 있게끔 단순 비교의 툴을 제공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따라서 하나의 아이템을 선택하기 위해서 우리가 여기저리 돌아다닐 필요가 없다. 웹사이트 수천 개로 왔다 갔다 해야 되는데 그럴 필요가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자 그리고 한 가지 굉장히 고무적인 부분이 뭐냐면요. 결국은 내가 봤을 때 너는 이러이러이러이란 걸 원하기 때문에 이걸 사는 게 어떻겠니 하면서 서제스천 제안을 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따라서 상품을 판매하는 비즈니스 입장에서는 이 선택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할 가능성이 있겠죠. 여기에도 한 가지의 잠자력이 숨어져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자 제가 잠깐 비디오를 보여드리면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자 일단 들어가서 이제 검색을 하는 거죠. 자 그리고 검색할 때 여기에 이 바잉 가이드를 버튼을 누르게 되면요. 이제 바잉 가이드 쪽으로 들어갈 수 있게 되고 이제 헤드폰을 산다. 그러면 컴페어 버튼을 누르면요. 이렇게 테이블로 쭉 정리를 해준다. 따라서 스펙을 굉장히 쉽게 비교 분석할 수 있다. 이렇게 정리가 가능합니다. 자 바잉 가이드는 이미 미국에서는 시행이 되고 있고요. 조만간 올 말이 되면요. 전 세계적으로 확장될 것이다. 런칭할 것이다 라고 넌지시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마이크로소프트가 새롭게 제공하는 두 번째 쇼핑 툴은요. 리뷰 서머리라고 부르는 것 같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요즘에는 소비자들이 많이 현명해져서요. 다른 소비자들이 올려놓은 리뷰를 꼼꼼하게 체크를 하고 그래놔서 구매를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잖아요. 자 그런데 이 과정은 너무나 많은 시간과 에너지가 소모가 됩니다. 자 그런데 마이크로소프트가 제공하는 이 쇼핑 툴 리뷰 서머리는 뭘 해주냐면요. 지금 웹상에 수십 개 수백 개 수천 개의 리뷰가 올라가 있을 경우가 굉장히 많잖아요. 자 그런데 이 정보들을 모두 모아서 서머리를 해준다고 합니다. 굉장한 기능이죠. 자 그리고 이러한 기능이 삽제될 수 있는 이유는 빙의 챗봇이 이런 일을 해준다. 따라서 우리가 일일이 리뷰를 좀 선택하고 가서 보고 여기저기 옮겨다니면서 확인하고 이럴 필요가 없이요. 그 모든 것을 다 하나로 이제 서머리를 해준다. 굉장히 중요한 기능이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자 마이크로소프트가 이번에 개발한 세 번째 쇼핑 툴은요. 프라이스 매치입니다. 자 이건 뭐냐면요. 우리가 일단 첫 번째 두 번째 이 두 가지의 툴을 이용을 해서 첫 번째는 바잉 가이드였죠. 두 번째는 리뷰 서머리. 이거를 이용을 해서 이제 하나의 아이템을 결정을 했어요. 자 그런데 이제는 가격이 문제겠죠. 따라서 프라이스 매치를 이용하면 됩니다. 자 우리가 예를 들어서 카메라를 산다든지 마이크를 산다든지 노트북을 산다든지 스마트폰을 산다든지 가격이 향후 떨어질 가능성이 있잖아요. 자 그래서 나는 이 가격이 여기까지 떨어지면 사겠다. 이렇게 세팅을 해놓으면요. 우리한테 알려준다는 겁니다. 따라서 다가오는 미래에 프라이스가 변동하면서 내가 원하는 가격까지 떨어지면 알려줘. 이런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 따라서 이렇게 세 가지의 쇼핑 툴을 마이크로소프트가 개발하면서 앞으로 우리의 쇼핑이 훨씬 더 편하고 쉬워졌다. 이렇게 우리가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죠. 자 이거는요. 굉장히 커다란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최근에 이제 마이크로소프트가 빙을 육성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잖아요. 자 거기에다 웹 브라우저도 만찬가지죠. 아까 엣지라는 웹 브라우저를 말씀드렸는데 최근에 사실 구글의 브라우저가 거의 독점을 하고 있잖아요. 자 그런데 다시 한번 마이크로소프트가 예전에 위상을 찾을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마련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여러분들 기억하시겠지만 예전에 웹 브라우저는 마이크로소프트가 독점했었죠. 그때 이제 웹 브라우저 이름이 뭐였죠? 엑스플로우인가요? 이런 게 있었는데 예전의 명성을 되찾을 수 있는 기회가 찾아오고 있다. 이렇게 기대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에는 또 다른 인공지능 수혜주 팔란티어 관련해서요. 흥미진진한 기사 하나가 있어서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팔란티어가 처음으로 애슬릿 운동선수를 스폰서십 한다라는 기사 내용인데요. 바로 여기에 나와 있는 이 선수를 스폰서하는 것 같습니다. 자 팔란티어가 막 사인을 했다. 퍼스트 에버 스폰서십이니까요. 지금까지 유래가 없었던 개인 선수를 스폰서하는 이런 스폰서십에 사인을 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트래디셔널 전통적인 스폰서십을 벗어났다라고 의미를 되새기고 있는 거죠. 자 팔란티어 역시도요. 다른 기업들처럼 F1 같은 뭐 운동 경기라든지 이벤트를 스폰서한 적은 있다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개인 한 명을 스폰서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자 이 운동선수의 이름이 나와 있는데요. 엘리나, 스비틀리나가 바로 그 주인공입니다. 자 이 운동선수는요. 우크라이나의 테니스 스타라고 나와 있습니다. 굉장한 경력을 가지고 있는데요. 싱글 3위까지 올라간 적이 있고 그리고 17번의 WTA 투어에서 싱글 우승을 한 적이 있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2등한 적은 3번 있다. 따라서 결승에 올라간 게 20번인데 그중에서 17번은 우승, 3번은 준우승이잖아요. 따라서 결승에 올라가기만 하면 우승을 하는 그런 습관을 가지고 있는 그런 테니스 선수입니다. 자 이거는 굉장히 커다란 문제다라고 설명을 해주고 있는데요. 자 왜냐하면 첫 번째 의미는 이겁니다. 자 팔란티어 그러면 굉장히 좀 비호감을 느끼시는 분들이 많이 있다는 거죠. 이블 데이터 스파이 컴팬이다. 사악한 데이터를 스파이하는 그런 기업이다. 이런 이미지가 구축되어 있는데 자 그런 이미지를 버릴 수 있는 하나의 계기가 마련됐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자 지금 정치적인 상황을 고려해 볼 때 엘리나라는 선수가 팔란티어랑 일을 하지 않았을 것이다. 만약에 팔란티어에 대한 믿음이 없으면 이런 계약은 성사될 수 없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요. 자 그녀의 말을 따르면 팔란티어는 프렌드다. 지금 우크라이나의 친구다. 자 러시아가 우크라인을 침략한 이후에 팔란티어의 도움을 많이 받고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자 나는 굉장히 고마운 마음을 가지고 있다. 자 팔란티어가 우리 정부를 돕기 위해서 계속해서 러시아와 싸울 수 있게끔 도와주는 팔란티어한테 굉장히 고마운 마음을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 밑에 보시면요. 최근에 이제 제가 오미지를 통해서 전달해 드린 것처럼 이 우크라이나의 정부를 도와서 팔란티어가 여러가지 획기적인 프로젝트를 맡아서 진행하고 있거든요. 따라서 지금 현재 전세계의 이목이 집중되어 있는 우크라이나 그리고 러시아의 전쟁 쪽에 팔란티어가 적극적으로 개입하면서요. 굉장히 많은 이점을 챙기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앞에서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사악한 기업이라는 이미지가 많이 떨어졌죠. 따라서 이미지를 굉장히 좋게 하는 하나의 계기가 되고 있고요. 자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요. 상업적인 부분입니다. 자 팔란티어 아까 제가 하나의 인공지능 수혜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자 왜냐하면 우리가 인공지능을 이용을 해서 여러가지 다양한 편리성을 구가할 수가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아까 우리가 얘기한 것처럼 쇼핑의 툴도 개발할 수가 있고요. 자 우리 생활을 굉장히 편리하게 하는 뭐 검색 기능이라든지 뭐 소셜메디어에도 적용이 되고요. 인공지능이 뭐 라지 랭기지 모델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런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요. 한 나라의 국가의 안보를 향상시키는 그런 기능이겠죠. 따라서 만약에 이번 전쟁을 계기로 해서 팔란티어가요. 국가 안보에 꼭 필요한 그런 기업이다. 이러한 이미지를 구축할 수 있게 되면요. 향후에 엄청난 매출을 창출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게 된다. 잠재력이 엄청나게 높아지겠죠. 자 물론 한 나라의 국가 안보보다 더 중요한 것도 있습니다. 우리 개인의 건강이겠죠. 따라서 어떤 기업이 헬스케어를 인공지능에 접목해서 굉장히 많은 향상을 일으키는다. 자 그러면 그보다 더 좋은 투자차도 없을 것이다. 개인적으로 판단합니다. 자 하지만 지금 현재로서는요. 우리가 인공지능에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사실 이 많은 적용 부분이요. 우리가 이제 뭐 검색을 한다든지 아니면 대화를 한다든지 우리 생활을 조금 더 재미있게 그리고 유용하게 만들어주는 툴에 투자를 하고 있는데요. 이 팔란티어는 한 단계 차원이 다르다. 한 나라의 보안은 한 나라의 국가 보안을 인프루프 해준다. 이런 의미에서요. 굉장히 중요한 인공지능의 수혜조라고 개인적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부터 남아있는 기사들은요. 헤드라인 중심으로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헤드라인은 구글에 관련된 소식이고요. 구글이 캐나다 쪽에서 뉴스의 링크를 빼버릴 것이다 라는 기사 내용입니다. 자 이게 뭐냐면요. 캐나다에서 New Online News Act라는 법안을 지금 통과시켰거든요. 자 이 액트는 뭐냐면요. 우리가 보통 웹사이트에 가서 포탈이라고 부르죠. 포탈 웹사이트 가면 여러가지 뉴스가 뜨게 되잖아요. 자 그런데 이 링크에 이 포탈에다가 링크를 걸기 위해서는 돈을 내야 된다. 뭐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캐나다 정부에서 이런 법안을 통과시켰는데 구글 입장에서는 받아들일 수 없다는 거죠. 이건 원래 이제 무료로 제공되는 건데 링크를 갈아주면 사실 미디어 기업 입장에서도 이득이잖아요. 왜냐하면 구글이 그들의 미디어를 광고해주는 셈이 되는 거죠. 따라서 말이 되지 않는다. 우리가 만약에 이런 링크 텍스트를 내야 한다면 우리는 다 빼버리겠다. 따라서 캐나다 쪽에 있는 뉴스 링크를 다 제거할 것이다. 이렇게 지금 협박성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전달해드릴 헤드라인은 TSMC 관련된 소식이고요. 자 타이완 세미컨덕터 TSMC가 좀 더 많은 워커스 인력을요. 아리조나로 보내고 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지금 현재 아리조나에 공장을 설립하고 있는데요. 빨리 만들겠다는 거죠. 공장 빨리 만들어서 팔아야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긍정적인 소식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자 이번 프로젝트의 규모는 400억 달러가 넘어갑니다. 엄청난 규모의 프로젝트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빨리 지금 지어야 된다. 이렇게 지금 나오고 있는 거죠. 자 2021년 6월 달에 시공을 했다라고 나와 있고요. 20년 만에 처음으로 미국에 공장을 짓고 있는 것이 TSMC다라고 이해가 가능합니다. 자 두 개의 공장을 짓고 있는데요. 하나는 5나노 그리고 하나는 3나노입니다. 3나노짜리는 첨단 반도체죠. 최고의 지금 첨단 반도체 3나노는요. 2026년부터 생산에 돌입할 수가 있다라고 나와 있고요. 자 TSMC의 체험에는 얘기하기를 이 공장이 완료가 되면요. 웨이퍼 같은 경우는 60만 개를 추가적으로 만들어낼 수 있다. 그렇게 되면요. 연간 매출만 100억 달러를 초과할 것이다 라고 굉장한 프로젝트의 느낌을 들게 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지금 인력을 더 추가로 보낸다는 거는요. 그만큼 지금 수요가 급등하고 있다. 웨이퍼의 개수를 빨리 늘려야 된다. 이렇게 우리가 긍정적으로 해석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으로 준비된 헤드라인은 버진 갤럭틱 관련된 소식이고요. 자 이미 많은 분들께서 이미 알고 계시겠지만 버진 갤럭틱의 우주선이요. 성공적으로 상업용 운행을 마쳤습니다. 자 이번 운영은 굉장히 좀 중요한 의미가 있죠. 왜냐하면 버진 갤럭틱이라는 주식 투자를 떠나서요. 인류 역사상 상업용 우주선이 처음으로 이제 운영을 한 거잖아요. 따라서 처음이다. 인류 최초의 일이 발생했다. 이런데 커다란 의미를 가질 수 있는 그런 헤드라인입니다. 자 그리고 역사적인 의미를 떠나서 어제 2004년에 사실 버진 갤럭틱이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따라서 20년 가까이 걸린 거죠. 20년을 기다려서 드디어 상업용 우주선을 런칭을 했다. 굉장히 커다란 의미가 있는 그런 축하할 만한 일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제 주가는 10% 넘게 떨어졌습니다. 따라서 루머의 사고, 뉴스의 파라라가 그대로 적용되는 그런 하나의 예가 될 것 같고요. 자 하지만 버진 갤럭틱은 이제 8월 달부터 정말로 이제 우리 같은 인디비주얼 그냥 일반 소비자를 태우고 우주여행을 월간으로 개시할 것이다 라는 발표가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정말로요. 이 발표 내용처럼 8월 달부터 매달 매달 우주여행이 시작되게 되면요. 주가의 반등이 시작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마지막으로 준비된 헤드라인은 아이온큐 관련된 소식인데요. 아이온큐는 최근에 주가 흐름도 굉장히 좋고요. 여러가지 다양한 호재가 여기저기서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도요. 사우스 코리아, 대한민국과 MOU를 체결한다는 반가운 소식이고요. 아이온큐는 공동 창립자 중에 한 분이 한국분이잖아요. 그래서 한국과도 긴밀한 관계를 구축하는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아이온큐에서 목요일날 발표를 했고요. Memorandum of Understanding, 우리가 보통 MOU라고 부르는 거죠. 자 대한민국에 Ministry of Science and ICT가 나옵니다. 뭐 굳이 해석을 하자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도가 될 것 같고요. 자 여기랑 지금 MOU를 체결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자 이번에 MOU를 통해서 로컬 퀀텀 에코시스템, 따라서 양자컴퓨터의 생태계를 구축하는 데 도움을 주겠다. 이렇게 밝히고 있고요. 또 한 가지는 교육입니다. 자 아직까지는 한국 쪽에 이제 양자컴퓨터 관련해서 많은 전문가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들을 교육하는데 한몫하겠다. 우리가 도와주겠다. 요란 식으로 긍정적으로 해석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6월의 마지막 날 보내드린 오늘의 미국 주식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2023년 6월 달에도 MOU를 성원해 주시고 아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어제 드디어 MOU를 성원해 주시고 아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직까지 방문해 보지 않으신 분들께서는요. 제가 링크를 아래쪽에 남겨놓을 테니까 댓글이나 아니면 설명란에 있는 링크를 통해서 직접 한번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주일 동안 처음 일주일 동안 무료로 체험이 가능하시니까요. 한번 어떤 컨텐츠가 있는지 둘러보시고 결정을 하셨으면 합니다. 저는 7월 달에도요. 여러분들 투자 생활에 도움될 수 있는 많은 정보 모아서 계속해서 인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가오는 주말 여러분들 즐겁고 행복한 기억들 많이 만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미국 주식 투자로 은퇴하는 그날까지 다 함께 화이팅입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